그 이후에는 마지막에 있던 바람 그릇으로 돌아간다 에?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아니, 잡아준 다음에 아,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어디다 하는 거야? 아, 문 여기다가? 아아 아니, 그릇에 그릇에 담으라고 하지 않느냐, 그릇에 아니야, 좀 더 구경해 여기에 더 아이템 먹을 수 있는 거 없을까? 오, 좋아 오, 좋아 아, 근데 이번에 너무 아깝게 날렸다 이 스파르턴의 분노를 너무 아깝게 보냈어 일단 가보자 얘, 얘 환상체 아니야? 여기에, 다리에 딱 가는거네 여기에 다리에 가갖구 저기로 가나봐 안녕히 계세요 가자 아까 쿵쾅 대결 아까 쿵쾅 대결 하하하하 어흠 부끄럽네요 으으챠아 오, 뭐야 이제 가시오 아, 여기서 그거네 아, 여기서 그거네 그니까 이거를 잡아 대는건가 이거? 그루우치 와아아아 대박 또 잡고 저기도 아 훗, 훗, 훗 어, 오지마 오지마, 킥! 후발라니! 후다아 후아 후아 좋아좋아, 어 꺼져 너네 꺼져 어디 가지마 어디서, 가 와아 나 이걸 뽑고 저기 뽑자 어, 이거지? 조금 헷갈려 어? 어어 10초면은 되지 으응 근데 이런데 막 아이템이 숨겨지겠다거나 그건 아니구요 얘는 어디가? 아, 얘네들은 여기가 길이겠구나 오케이 오케이 응, 나와 나와, 이리로와 우바리! 어! 어허! 와후! 개꿀! 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걸로 니 앞을 열면은 뭐 된다 내가 알아, 잘 봐 이거 여는 거 맞아, 여기 이거 이거 여는거 맞아 그러면 숨어있는 보물 나온다 와 똑똑해 잘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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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휴 취소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취소 어 에에 미쌰! 불안하니까 죽아 죽아 그르우치 어 예? 예 예 이제야 우리가 찢어졌을거라 그 관계에 대해 말하지 못할게 그럼 한번 생각해볼게 그 little nuggeton의 silence 작은 사실은 아니지 않나? 어? 여기 어떻게 여기 아 위에 있구나 아 잘못 눌렀어요 오우씨 깜짝 얼굴 나오네 아... 여깄네 여기 그렇지 스마트 야 해보는거지 다 다 만져보는거지 정말 역주행 하겠습니다 다 꺼져라 나는 역주행 다 꺼져라 나는 역주행 어? 멋있는 척 노노연 슈발라미 거기 뒤질라고 진짜 뒤질라고 어? 아라레!!! 멋있는 척 오지구연 피해주구연 треб 배 빌딩은 기본이구연 오우 어? 뭐야 이거 진짜 가볍게 피해주구연 우우우우우 monster 걱정마 얘만 잡으면 되구연 아프리 아프리 왜 아플까 수발라마 어 벗겨졌네 그럼 죽어야지 수발라맨 깝치지 마라 수발라마 시시한 녀석 아우 인간 깝쳐야지 봤냐? 뭐야 희귀 블레이드 가르 오우 오우 개좋잖아 홀 대박 적 처치 성공하면 나중앙룰로 힘의 보험 선물 와우 개좋아 이거 써 개꿀 자루 자루 자루나 뭐 비슷하에 악몽을 깨트러 무기로 사용한다고? 왜? 그럴 필요가 없어 이게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 아흐 힘의 선물이다 와 개꿀 아다우 그럴 필요가 없어 자 근데 재민이가 철이한 게 아니라 내가 재민이에게 시켰어 저거 철이야 가면서 알겠어요 넘어간다 어? 어?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아! 허요요요요요요요요! 훌화악! 이 새끼야 일로와 너 뒤졌다 숫! 숫! 허리야! 숫! 숫! 후리야! 호호오오오오오오오! 무기 너무 좋아 아들 진짜 한번도 안한다고? 아들을 칭찬한 순간 걔는 그거에 취한다 어허어 일로와 어 일로와 일로와 와 너무 좋아 어 이 새끼 귀여워 그럼 죽어야지 죽었네 야 힘의 섬을 잘 터진다 너무 좋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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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이지 이지 해 와우 와우 이지 이지 해 오우우우우우우우우 아 공석충 너무좋아 이게 공석충이다 후후후후 오픈 흐어어어어아아 아아 돌아간다 휴 일단 제 무기부터 하겠습니다 닥쳐 내 무기부터 강화한다CC 헌 드넨 블레이드 강화한다 15 classe 혼돈의 불꽃 이게 달라진거 없네 어이 스킬러였다 대박 개꿀 자아쓰 뭐 열렸을까..보자 어우 왜 이렇게 많이 열렸어!? 설이 폭발 아애이 이거 똥무기고 이거구나 와 Así 피어난어 혼돈 연속 약공격 중 마지막에 두 번째 공격을 땡땡하면은 간공용 마무리한다 뭔지 모르지만 배워 야 공격중 마지막에 두번째 공격대 이걸 누르면 마무리 공격 몰아치는 혼돈 이걸 길게 누르면 크리스도츠 주 오 길게 누르면 오케이 뭔지 모르게 배워 자 혼돈의 블레이드 맹렬한 재물 재물의 양이 늘어난대 됐다 해볼까 오 이게 방금 배운거 오오오오오 좀 때려보자 여기서 오오오오오 와 좋아 와우 플로리야 오 좋은데 꾹 내림 이렇게 나가 와우 플로리야 야 풀이 춤춘다 플로리야 개꿀 이게 무기지 그 다음 아까 따 따 따 때리고 여기서 와우 이거 원래 있는건가 배운건가 이거 다시 아우 이거 배운건가 여러분들 플로리야 플로리야 하아 останов I know 내 아들내이부터 구 Р๋는다 하우 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허 개좋아 좋았어 세기 중심에 미드가 들어간다 ABELME미부터 구한다 야오오오오! 개좋아 좋았어 세계중심이 미드가 들어가간다 따오오우!!! 따오오V 따오오 retrieving 스파르ẩn의 유령 제가 들었을 때, 판테온은 아직까지 왔고 아직도 조금 더 먹어야 해요 내가 그들을 싫어하는걸? 근데 그들을 안 떠나는걸까요? 그 남자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 남자는 절대 모르겠지 벌렉스, 형님, 그는 벌렉스, 벌렉스 그는 그는 왜 비밀로 하는 거야? 나 같은 거 말해야겠다 그는 그들을 싫어하는 거야, 모든 그들을 싫어하는 거야 그는 당신의 자신이 없다는 거야 대카 모든게 한두적인 말이야 넌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알았어 가자 빨리 가자 어 뭐야 아 더 쉽게 만들었어 뭐지? 빨리 가자 프레야한테 빨리 가야 돼 어? 왜 잠겼지? 어? 왜 잠겼지? 아니 아니 왜 잠겼어? 아니 뭐야 아 이거 타라고? 아 워프 쓰라고 했어? 아 나 문자 보고 있었어 문자 아 바로 있다 개꿀 나 문자 들었다 문자 아 아 아 둘이 같이 영화 볼래? 막 이런거네 같이 영화 봐줄래? 티켓이나 남았는데 아 거절해야지 일십해야지 아 아 개꿀 갱미형 잡힌 지가 언젠데 아 무기 너무 좋다 이거 이거 끝까지 들고 갈거야 중간에 무기 뺏기 없기 있기 없기 없기 개이 없기 진심이 있기 때문에 있기 아 샤크로 노래였나? 오케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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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한지 아 이거 시작한지 한 시간 됐을거에요 한 시간 어 어 여기다 어 바로 앞인데 뭐 프레야 가져왔어 아 아 아 이렇게 빨리하다니 역시 난 빨라 와 바로 담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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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또 아 아 또 뭐 가져온 줄 알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takich itu 꼭 real 여는 내릴 수 있지만 가져오려면 그 까마귀의 심장을 가져와야되요 심장충이네 진짜 아주 심장 사상충 가는 importantly 아 너도 잡았고 응 역시 그치 얘기가 먹는거 아니야? 미안해요 하면서 아유 이렇게 먹네 당연히 모든 것들은 제 자신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필요, 제 두려움을 그의 필요한 것들은 그의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는 너무 늦게 지켜보았을 수 없는 것들은 너무 늦게 지켜보았을 수 없는 것들 똑같은 잘못을 만들지 마세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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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크리토스 민트 냄새 못 이기고 나간다 오! 아닌데 아빠? 개꿀 바로 인하네 바로 여행 가야 돼 아프지 않도록 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아들은 뭔가 싸움에 방해가 안 되도록 아프지 않을게요 이런 거 같고 얘는 그냥 아프지 말라고 한 거 같은데 악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진짜 아 멍청이들 악수는 입수가 입술이 닿아야 돼 재민아 아빠 스킬 배웠는데 안되네 지금 아빠 무기 봐라 아 아빠 무기 아빠 무기 아빠 무기 아빠 무기 달라진 겁니? 아빠 무기 달라진 거 아빠 무기 두 갠데 이제 아어 바나하임 이게? 바나하임이야 아 아빠 무기 아빠 무기 아 바나나마 초코하임이라고 엷! 안 온네 응 바니르 에서르가 바니르가 지금 내가 그들을 죽였다. 내 생활의 부품은 제 자신의 부품을 싫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다. 북유럽 동화책 꺼내라, 얘들아 북유럽 동화책 갖고 있냐, 재미나? 북유럽 신화를 조금 알아야 이해가 될 것 같다 없냐? 아님 말고 그래 드레이야, 내 무기를 한 번 보시오 어, 이거 아, 내 무기에 대해서 말이야 왜 그들의 차량을 죽었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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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북이는 내 무기를 좋아하는 것 같던 그, 그렇구나 그 거북이는 내 무기를 좋아하는 것 같던 아닌가 오던보우, 중국한 차량, 응. 나 무기. 재미나 내 등이 군육볼래? 아이구, 군육이 아니라 무기를 보였네. 숨길래 있는데, 껄껄껄껄. 아빠의 무기가 뭐냐면은, 망명의 블루이드, 혼돈의 블레이드라고 아빠가 옛날에 그, 무섰던 무기인데, 어떠냐? 우리 집안 깊숙이 좀 숨겨놨던건데, 이게 존나 무센거거든? 이따 스킬 덕분 배웠는데, 멋있게 보여주겠다. 어흠. 무기좀, 보라고. 그럼 이만. 자, 이리 봐. 아빠의 무기다, 이거. 맞아, 모디 모디. 7위의 금고. 검은 눈. 아들, 여기에서 알 수 있나? 어, 잘 모르겠어. 당연히 말이야. 우리 집안이 필요해. 잘 모르겠어. 저는 집안이 필요해. 오케이, 그럼. 이 새끼 봐라. 싸가지가 없어졌네. 잘봐. 이런거 보여주고. 에새끼 를 툭. 멋있는거 보여주면으로. 우와 하면서 좋아함. 아, 아돈우. 아돈라뇸라뇸라뇸라뇸라뇸라뇸라뇸냐. 아빤 존나 멋있지. 할흐흐흐흐헠 그럼 이거 어떻게 놔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impせ 그럼 이거 어떻게 놔 워오오오오오오오 HOWO 가..가자 오.. 아..봐라? 바위가 바위에 담았다 아까 전에 샌픈을 불렀는데 그..그렇구나 배가 없네 아..여기 있네 아..이런게 이런곳에? 아..봐라? 아..이거까지 들었네 헉..이거까지 들었네 아니야..너 스파르텔 분노스다 넘어졌잖아 헉.. 말해줘 말해줘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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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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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질문이 그거야? 아니, 넌 입담을 씻어 넌 노조끼의 신이야, 빨리 노를 져라 너는 노조끼의 신이야, 왜 내가 노를 져야 돼, 근데 아이씨 헐, 놀랍게 해보래 기대한다는 거지, 뭔지, 어디야 넌 벤설봉의 신이다 아, 가끔 목소리 줬잖아 아니, 넌 벤설봉 누군가가 이모가 이모 아이씨 그래서, 여기서는 못이 강ls아 내 아버지. but I'll have abilities all my own? You're already too, laddie. Your faculty for language is extraordinary for one so young. Time alone will tell what else you'll become capable of. You're so you knew all along? I'm dead, lad. but I have known more than my share of gods. Me too, apparently. I wonder who else knew I was a god. Freya for sure. 에이 에이 밸드루 누구야 밸드루 아 나 싸우니 으 으 예 어 무기 너무 좋아 아 내려가네 에 맞아 다시 거지 아 거기 티를 금고 다시 가는구나 아 맞아 맞아 그 전에 그 신 한 명이 와갖구 얘 얘가 빡쳐갖구 막 타이타닛 아 뭐야 스파르타닛 분노쓸려다가 이제 바로 이제 아파갖구 다시 간다 오케이 모래그루 사용하기 해라 왜 으 헉 헉 근데 이거 어떠냐 아빠 아빠 스킬 이거 잘 배운거 같은데 허요요요요요 Papa 허요요요요 성 robić 허요요요 허요요요 여요요 아 읽어라 어 읽어라 뭐지 나 노느라 집중 못했는데 아기 버크 아 여기 위에 뭐 있네 이거를 여기에 비어있잖아 이거 이거를 열로 가는 거지 어 잘 받았어 오랜만에 오는구나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봐라 죽음 자체는 나는 삼키래야 나는 내일을 삼겨낸 기회 일단 가보자 여기 아네 어 뒤에 뭐 떴다 아 다시 보라는 거야 일단 열어보자 아니라니까 아니라니농 올라가자 이렇게 이어진다 이거군 아 오케이 오케이 오랜만에 오는 거야 읽어봐 예쓰 예쓰 저거 이제 아 여기 룬이 있네 예쓰 예쓰 아 아 음 아 자신이 우리의 일을 지켜낸다 아니, 지금 알아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지켜낸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지켜낸다 우리를 지켜낸다 네, 우리 그냥 그들을 지켜낸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지켜낸다 내가 너무 강한 것 같아 아마 너는 좀 더 좋은 것 같아 강력한 힘이 될 것 같아 너는 자신을 지켜낸다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을 지켜낸다 그런 것 같은 것들은 난이네, 난이네, 난이네 어, 이거 오는 뉴스 아니야? 오늘 뉴스 같은데 아닌가? 야, 있으면 여기 보여주네 티 believed the mind, not might was key to preventing war and chaos and he also knew visiting other cultures would give him perspective staying in one place could not while Odin always